네 안녕하십니까 청년경치로 박철우입니다. 네 오늘은 11월 3일 학생의 날입니다. 86년 전 오늘 우리 선배들은 일제제국지휘자 일본제국지휘자들과 싸워서 독립을 위해 목숨받쳐 싸웠던 날입니다. 86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? 일본군 자위대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7일 독재를 위하는 교과서가 다시 이 땅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. 여러분 오늘 그 황교안 총리의 발표를 보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. 이 발표에 저희는 명명백백히 박근혜 정권이 독재자임을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밝혀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니 행정예고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집필진들은 집필을 안 하겠다. 그리고 교사들은 가르치지 않겠다. 그리고 학생들은 절대 배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목소리가 단 1%도 담기지 않는 발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? 이거는 명백히 독재입니다.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보고 불통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 이명박 정권도 미국산 세곡이 반대 집필 촛불을 보면서 이난산 뒷자락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. 하물며 불통정권이 이명박 정권도 그렇게 했는데 이 박근혜 조건은 그런 고민한 흔적이 눈꽃만치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독재는 필연적으로 저는 항쟁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의 민주화 어떻게 이뤘습니까? 독재 조건에 우리 많은 선배분들이 항쟁으로 왔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조건이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?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발표를 보면서 너무너무 황당했던 게 맨 교과서 무슨 지필진들이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좌평양이나 북한을 오고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까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것을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? 정확하게 색깔을 입혀서 우리 종북 색깔론을 이 싸움에 입히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 기사를 또 봤는데요. 이 국정교과서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보수 측은 지금 굉장히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 이거구나. 아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정교과서 싸울 박근혜가 붙인 거구나. 바로 내년 총선 내년 총선을 노리고 박근혜 정권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. 그러면서 초지일관 교과서가 좌평양이 됐다더니 종북이라더니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더니 이런 분위기를 주장하면서 결국 내년 총선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로 독재 정권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년 총선을 노리고 있다면 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 정권에게 얘기하겠습니다.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국회의원 단 한 명도 당선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국회의원 당선시키지 않겠다고 한 건 실수하신 거죠.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당선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발언해 주셨습니다. 국정교과서